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노슬렘입니다 안녕 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2년에는 사실은 제가 지금 대전에 더 이상 없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이렇게 촬영하게 됐어요 우리 새로운 집에 그리고 사실은 강아지 때문에 엄청 바빠갖고 근데 다행히는 둘 다 좋은 집을 찾았고 그리고 잘 크고 있어요 누누와 오레오는 그래서 지금 벨라랑 이렇게 서울에 올라왔어요 또한 제가 지금 모든 학교 일 다 끝나가지고 졸업식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올해는 열심히 모델일도 하고 촬영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승마장에서도 이렇게 레슨 하게 됐어요 코치로 그래서 그거도 이렇게 두 번째 채널에서도 더 많은 승마 영상도 많이 올리려고 하고요 또한 올해는 열심히 해보려고 사실은 그래서 올해 많은 콘텐츠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좋은 곳만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혹시나 보고싶은 콘텐츠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시고 네 이렇게 다시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 오늘 새해 인스타롤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